난 여기까지만 딱 좋아. 저게, 저게 무슨 소스였죠? 저게 어니언. 어니언. 양파 크림입니다. 맛있겠다. 한례상 같아요, 지금 이렇게 막 하얀색이. 묵노고. 눈이 내려와. 와, 잘 보라네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궁금하다. 무슨 맛일까? 여기에서 타는 거 면이 있죠? 산뜻해요. 하나도 안 느껴. 하나도 안 느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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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느껴. 여기다가. 아, 진아 씨 눈으로 봐 얘기하네. 너무 맛있나 보다. 감격이다, 감격. 양파. 니 말자도 단뜻하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아래. 너 앞에 있잖아. 근데 또 가져가라는 거야. 네? 야. 너 앞에 있잖아. 아니, 아니. 뭔가 좀 이렇게 눅진 것도 좋아해서 아예 추가로 해서. 우와. 아, 말리 두 개 들어갑니다. 아니, 그냥 눈사람 들어갔어요, 지금. 두 덩어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어니언 탄식, 눈사람 두 개가 들어갔어, 지금. 우와, 상수육이 정말 푹신푹신하다. 푹신푹신하다. 자, 이걸 살짝 간장에다 찍는 거야, 이렇게. 진짜 무슨 불백을 먹듯이 땀 흘리네요. 어, 응. 땀이 비오듯이. 땀이 비오듯이. 땀이 비오듯이. 잠깐. 비오듯이 왜 혼자 지금? 위에다 비가. 현장에 물이 떨어지잖아. 세웅아, 쭉 먹어. 왜 안 먹어. 멈추죠? 오빠 왜 멈추시죠? 아니야, 그냥 잠깐. 호흡한 거야, 호흡한 거. 대박이다. 아니, 저희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없죠? 아니, 아시는 좀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. 이거 어디다 드릴까요? 저희, 저희 두 명. 저희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? 아, 이거 뭐야? 아니,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주물 줘. 아니, 이게 국물이 있는 게 아니네요? 아니, 여기도 구멍이 엄청 많아. 이것도 독특하다. 이거 봐봐. 이게 면이 되게 독특해, 향이. 먹어볼까요? 뭐해 먹어볼까? 내가 이런 애랑 대결한 거야? 내가 아까 얘 이렇게 먹었어? 향이 어때요? 식시는 끝났구나. 내가 먹어볼까? 언니, 그냥 아예 먹어볼게. 먹어봐. 좋아. 어디 가서 식시라는 소리 안 하고 다녀야지. 와, 간이. 간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. 이거 무슨 간장 베이스인데 한 입만 좀. 맛있는 건 알겠는데. 엄청 고급진 맛이에요. 이거 안 먹어볼 거고. 아니, 아니. 이거 요리다. 요리야.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가서 먹고 싶을 정도. 나는 비행기 안 탈래. 이거.